오늘은 해가 그렇게 강하지 않군 지갑을 안 가져왔네 생각보다 누구놀고 가격이 좀 많이 쎄네 물 300원 탕수육성이 나는데 맛 날씨가 아주 좋아요 안녕 ssb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역시 김인수고참 아침에 왔습니다. 오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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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mpo 운동하러 가봅시다 나의 신발 주머니 자작궁 샵이 이렇게 있는 신발 회사 Ben 서울 카틀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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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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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